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중소형 교회 목회자와 방송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 방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양민성 목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TS 뉴욕방송을 비롯해 뉴욕 한인교회의 방송실무자들이 나와 스마트폰 예배 중개와 영상편집, 기초촬영기법과 음향이론 등을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시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사전 등록자로 참석을 제한했으며 강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